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와 3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는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와에게 말씀하셨다. 바로 오늘부터 내가 너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보는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하겠다. 이제 너는 언약괴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여라. 여호수와가 이스라엘 자선에게 말하였다. 이곳으로 와서 주 당신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수와가 말을 계속하였다. 이제 이루어질 이 일을 보고 당신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들 가운데 계셔서 가나한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위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무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당신들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언약괴가 당신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뽑으십시오.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에 닿으면 요단강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끊기고 독이 생겨 물이 고일 것입니다.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진을 떠날 때에 언약괴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 그 괴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재방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다. 그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에 아담 성읍의 둑이 생겨 아라바의 바다 곧 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괴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함께 나누고 있는 여우수와처럼 아침 일찍이 그러나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적 초등학교 4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KBS 어린이 합창당 활동을 했습니다. 6학년이 되어서 합창당을 수료하던 날 단장님께서 노란 봉투에다가 아이들에게 통장 하나씩을 담아서 나눠주셨는데요. 그 안에는 그간의 출연료가 담겨 있었고 그 금액이 6학년 아이에게는 꽤나 큰 금액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 설렜습니다. 이제는 저희 집에도 586 컴퓨터 놓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부터 맛있는 것 원없이 먹을 수 있겠다는 어린아이 같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헌데 이상한 일이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데리고 집으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당시 섬기던 작은 교회 앞으로 가시는 겁니다. 벌써 좀 분위기가 이상하죠.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슬기야 성경에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다. 내가 보기엔 이 통장이 네 삶의 첫 열매인 것 같은데 너 이 통장 주님께 드릴 수 있겠니?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제 입이 앞으로 툭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답변은 드려야 했기 때문에 아주 퉁명스럽게 예 엄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웃구 불호령을 떨어뜨리셨는데요. 슬기야 순종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한다. 지금 너처럼 못마땅한 태도로 하는 순종은 받지 않으신다. 순종 할 거냐 말 거냐 이 말씀이 순종을 하라는 말씀일까요? 하라는 말씀일까요? 그날 아무도 없는 예배당 헌금함에 통장 그대로 주님께 드리고 돌아나왔습니다. 예배당을 나서는 저에게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슬기 너랑 나랑은 순종해야지 산다. 너는 이제부터 순종을 생명처럼 여겨라.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어머님의 이 말씀이 제 귓가에 쟁쟁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을 생명처럼 여기라고. 8절에 이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이제 너는 언약괴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이스라고 하여라. 주님께서는 언약괴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 들어가서 그리고 서이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들어가서 서이스라는 표현의 원어인 아마다는 영어로 고우 앤 스탠드라고도 번역되는데요. 주님께서는 언약괴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으로 그 순종의 걸음을 내디뎌라. 그리고 순종으로 머물러 서있어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 요단강은 우기로서 노도처럼 범람할 때였습니다. 교회에 멀지 않은 곳에 탄천이 있는데요. 평범한 날 잔잔한 탄천에 바늘을 담그고 있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만 지난 장마철을 보셨습니까? 장마철 날 3m, 4m까지 범람하여서 흙탕물이 휩쓸고 가는 탄천에 들어가서 서있는 일은 죽음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게다가 주님께서는 모든 백성의 행렬에 가장 선두에 언약괴를 맨 제사장들이 위치하게 여서서 온 백성이 항상 언약괴를 바라보도록 하셨는데 이 같은 대열은 군사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적의 기습에 가장 취약한 대열로서 온 백성의 목숨을 생명을 담보로 걸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8절 말씀은 순종을 생명처럼 여기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어떠한 이유로 순종을 생명처럼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순종하는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수와와 백성들이 요단강을 지나 마주해야 할 가나아는 철기로 무장된 거민들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접해본 적 없는 끔찍할 정도로 잔인하고 음란한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수와와 백성들이 마주하고 정복해야 할 가나아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당해낼 수 없던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하셔야 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대들은 순종만 하라 순종을 생명처럼 여기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순종하라는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하셨는데요. 7절 말씀에 보면 여수와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여수와와도 함께 하시겠거니와 이 사실을 모두로 하여금 알게 하시겠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수와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주님이 믿어졌고 그의 믿음은 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모든 이들에게 전이 됩니다. 그가 11절에 이와 같이 선포하는데요.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언약괴가 당신들 앞에서 요단강을 건널 것입니다. 무엇이 요단강을 건넌다고 하였습니까? 주님의 언약괴가 내가 건너는 것 아니고 우리가 건넌다고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 건너실 거라는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포를 듣고 언약괴를 맨 제사장들은 그 순종의 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믿어지니까 그 걸음 순종의 걸음으로 내딛을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도 부족하지만 순종의 걸음을 내딛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2019년 6월 둘째 주주일 예배를 통하였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다음 세대 비전센터 건축을 위해 기도가 일어날 때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날 예배를 통하여 제 마음 가운데에 강력한 순종을 도전하셨는데 너의 한 해에 생활비 모두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겠니? 물어오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음 세대를 건축하는 이 일에 한 해생활비 모두를 드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찰나 하시는 강력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날 일부 예배를 마치고 마가로 달려들어가 펑펑 울며 순종을 결단하였습니다. 다만 이 일이 정말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일인지 혹은 저희의 인간적인 모험인지 정확히 세 가지 기준을 세워서 분별도 필요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말씀에 기초한 일인가 그 다음으로는 영적 공동체의 동의가 되는 일인가 끝으로 무엇보다 저희 가정에 한 마음이 되어 있는가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이 너무나도 선명하였습니다. 그날 일부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음성은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메시지임이 분명하였습니다. 그날 오후에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젊은 예배를 마치고 한 청년이 저에게 본인이 송글씨로 쓴 캘리그라피 엽서를 선물했는데 그 엽서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께서 재미든 갈팡질팡하지 않도록 견구히 붙드시는 말씀임이 믿어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당시 섬기던 부서에 영적 리더 목사님을 찾아 마음을 나눴고 그 목사님께서 조용히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작은 봉투를 건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과 사모님을 응원하는 하나님의 크레디카드라고 생각하고 외식 한번 하면서 그 믿음의 실험 시작하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영적 지도자를 통하여서 분별함을 얻을 수 있었고 끝으로 저희 가정이 한마음 되어 있는지 돌아봐야 했습니다. 그때 당시가 저희 첫째가 세 살 때로서 어린이집 입소를 대기하던 상황이었고 둘째가 한 살 때로서 이유식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아내에게 주신 마음을 나눴을 때 아내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만 간결히 답변해 주셨습니다. 남편에게 주신 마음, 내게 주신 주님 마음, 나는 그저 순종만 합니다. 그날 저희 가정이 온맘다에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순종의 걸음을 결단하였는데요. 이 찬양의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염려하자 나도 냈을 거다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로 오리다. 한 해 사례비 전체 가운데에 매달마다 꼭 상환해야 할 대출금 30만 원 정도가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고 그 금액을 제외한 생활비 모두를 다음 세대를 건축하는 일을 위해 드리겠노라 서원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 해 동안 단 한 번도 새벽 예배 빠질 수가 없었고 예수동의 일기 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굶기신 적 못 잊게 하신 적 없습니다. 저희 첫째가 어린이집 입소를 하루도 앞두고까지 입소금이 없어서 하나님께 주님 허락하지 않으시면 괜찮습니다. 기도 드린 날도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지나가던 교후를 통하여 재정을 흘려보내주심으로 어린이집을 허락해 주신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저희 가정으로 하여금 매일마다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언약괴를 맨 제사장들이 순종의 걸음을 내디뎠을 때 주님께서는 요단강을 멈추게 하사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셔서 온 백성이 건너가게 하십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그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한 것은 제사장들의 발이 처음부터 완전한 걸음으로 요단강 물에 푹 잠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은 좀 더 명확하게 번역하고 있는데 그들이 발이 물에 닿았을 때에 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의 발걸음이 처음부터 완전했던 걸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작고 연약한 순종의 걸음을 주님께서는 받으셔서 요단강이 끊기고 마르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내딛을 때 작아보이는지 모르지만 주님 그 순종 사용하시사 요단강이 멈추게 하시는 큰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의 순종도 다음 세대를 건축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작은 발걸음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걸음을 통하여서 저희 가정이 도무지 타넘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물질이라는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모든 일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도 있었는데요. 순종을 포기할 뻔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저희 가정으로 오늘 오후를 기준으로 정기가 끊길 거라는 고지서가 날아온 겁니다. 그때는 정말 분위기가 심각해졌습니다. 낮이야 괜찮은데 밤이 문제인 겁니다. 저희야 초를 밝히던 후레쉬를 켜던 하면 되는데 애들이 무서워할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이내 아내는 불안감에 눈물을 터뜨렸고 그런 아내에게 제가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성경에 가장 많이 쓰인 말이 다름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래. 우리 두려워하지 말자. 주님이 지금도 함께 하셔.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만 하자.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한 그날 오후에 놀랄만한 일은 아내의 통장에 정기요금을 감당해낼 만한 재정이 입금된 겁니다. 입금자명이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 누구인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저희와 함께 동력하던 한 전도사님 가정이 저희 가정에 주님 주신 마음과 주님 주신 이름으로 흘려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날 저희 가정이 얼마나 눈물 흘렸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저에게로 하여금 순종의 걸음 포기하거나 그만두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튼튼히 서 있을 수 있게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 한 해를 통하여 저희 가정의 믿음은 몰라보도록 달라졌습니다. 2019년과 2020년 이 한 해를 통하여 주님은 저의 가치관과 방향성을 바꿔주셨는데요. 데이빗 플랫몽사님께서 레디컬이라는 책에서 당신의 삶의 1년 365일만이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실험해 보아라. 그러면 당신의 생애가 바뀔 것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랬습니다. 저희 가정이 그 한 해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받는 삶 주님 말씀에 순종만 하며 주님과 더 친밀히 동행하는 삶 이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깨닫게 하셨고 그리 살겠노라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순종도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요 주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순종만 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 내딛을 때에도 머무를 때에도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요단강 한가운데에 온 백성이 다 지나갈 반나절이 넘는 시간 동안 머물게 하셨는데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채로 언제 물이 터질지 언제 기습이 있을지 모르지만 한가운데에 우두커니 머물러 서 있는 일은 두려운 일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17절 말씀은 기록하기를 그들이 튼튼하게 서 있었다. 확고부동하게 서 있었다 기록합니다.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너갈 때까지 주님의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에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튼튼하게 서 있을 수 있게 했을까요? 성경은 줄곧 그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 그들에게는 말씀이 있었고 그들의 어깨에는 언약계가 메어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 너무나 선명히 믿어지니까 그 걸음 튼튼히 머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순종의 걸음을 내디뎠지만 낙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포기할 만한 상황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 우리가 바라볼 것은 우리 앞에서 겁박하는 현실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도 순종으로 그 걸음 내디뎠셨고 순종으로 머무셨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살리시고자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그 걸음 내디뎠셨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살리시고자 십자가에 죽기까지 머무시는 순종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본문에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이 순종을 생명처럼 여기고 내딛고 머물무로 온 백성들이 요당강을 지나가게 하였습니다만 우리 주께서는 생명보다 더 귀한 순종으로 완전한 순종, 십자가 순종으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완전한 순종의 주님을 빌리포서 2장 8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완전한 순종의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그 걸음 내딛으셔서 머물고 계십니다.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 또한 완전한 순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북한의 성경을 전파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이상 목사님의 예 하나님이라는 책에 실린 이야기인데요. 북한의 65명 정도 되는 신앙 공동체가 발각되어져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게 됐다는 소식을 듣고 얼른 그들의 구출을 향하여 그곳을 향하셨답니다. 그곳에서 그 공동체의 가장 어른 되시는 79세가 되신 할아버지 성도님을 만나신 이야기를 기록하셨는데 당장 도와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뜻밖의 답변이 돌아오시더랍니다. 목사님 잠깐만요. 그래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하시더니 울타리 너머로 가셔서 십분여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돌아오시더랍니다. 눈물이 흠뻑 젖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께 물어봤소이다. 저 미국에서 온 이 목사가 우리더러 함께 가자고 하시는데 같이 갈까요?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조선에 남겨두는 줄 아느냐 하시는군요. 목사님 이곳에서 매맞는 것도 하나님 뜻이래. 이곳에서 굶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대. 기회만 주어진다면 남조선으로 가서 찬송이라도 한번 실컷 불러보고 싶었는데 이곳에 남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함께 가자 요청하시는 이상 목사님께 대쪽같이 말씀하시더랍니다. 나도 아오 자유가 무엇인지를 하지만 이곳에 머무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시니 내가 자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소? 두 분이 무듬껴안고 작별 인사를 고하고 등을 돌려 자신의 자리를 머물고자 순종의 걸음 내딛는 그 할아버지 성도님의 등 뒤로 이런 기도 소리가 들려오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하리랴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나의 두려움과 나의 불신이 다 죽는 일입니다. 순종으로 내딛고 머무는 일은 내가 생명처럼 여기던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 나의 계산과 나의 자존심까지도 다 죽는 일입니다. 마침내는 지금도 내 안에 들어와 나와 동행하시는 완전한 순종의 주님과 더 친밀히 동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던 것입니다. 순종의 걸음을 내딛어야 할 영역 가운데 순종의 걸음을 머물러야 할 영역 가운데에 완전한 순종의 주님 나와 항상 동행하신 완전한 순종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었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였으면 좋겠는데요. 8점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너는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의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강에 들어가서 서 있으라고 하여라.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내딛으라 하셨음에도 내딛지 아니하였고 머무르라 하심에도 머물지 않았던 불순종의 영역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곳으로 향하여라 사랑을 전하여라 그 걸음 내딛으려라 순종만 하여라 했음에도 행하지 아니하였고 인내하여라 참아라 견뎌내어라 하심에도 내가 머물지 않았던 나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만 바라보며 이제는 내딛는 삶 이제는 주님 안에 머무는 삶 온전한 순종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될 것이 주님 앞에서 내가 내딛지 아니하였고 머물지 아니하였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생각나게 하시는 것 하나하나마다 주님께 온전히 회개하는 귀한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주께서 내딛으라 하셨음에도 그곳으로 향하라 하셨음에도 그를 향하여 사랑을 전하라 하셨음에도 그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 하셨음에도 내가 내딛지 아니하였던 영역이 있습니까 혹은 주님께서 인근하여라 주님께서 더욱 참아라 더욱더 기다리고 더욱더 견뎌내어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던 순종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오니 완전히 완전히 용서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리미암아 완전히 순종으로 돌이킨 삶 불순종에 나는 죽고 순종으로 사는 삶 그 사람이 완전히 결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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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주 앞에 다 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다 생각나서 아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아버지 15절에서 17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물가에 닿았을 때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17절에 온 이스라엘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괴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의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아멘입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 순종을 생명처럼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신 완전한 순종의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는데 그 주님 바라보므로 말 미야마 나를 살리고 나의 자녀와 나의 배우자를 살리고 나의 교회와 나의 속회를 살리는 그 순종 온전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순종이 결단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우리 주관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리아 할렐리아 하나님 하나님 이제는 정말 순종만 하기를 원합니다 불순종의 나는 죽었고 순종의 예수로 삽니다 내 안에 계신 완전한 순종의 주님 나를 살리시려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순종을 베푸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순종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딛으라 하실 때 내딛게 하시고 머무르라 하실 때 머무르라 하시며 말하라 하실 때 마마나게 하시고 견디라 하실 때 견디는 그 순종의 역사가 나의 삶에 온전히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리아 하나님 나의 현실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앞에 펼쳐진 요단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바라보므로 말 미야마 주님만 바라보며 내딛는 그 순종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살아도 순종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